이걸 달고 집으로 가라니 아침마다 간호사를 보내서 체크한다고 하는데 나는 싫은데 병원에서는 이제 할 게 없다고 또 방 빼하네 아 어쩌나 난 이거 가지고 떼지도 않고 가는 자체가 겁나는데 그냥 보내서 달라니까 이제는 붙여서 보내요 이 호수를 어쩌나 진짜 아이고 집에 가는 것도 좋지도 않고 여기 있는 것도 안 좋고 그래도 여기선 안심이나 되지 아 빨리빨리 처리가 되니까 걱정이네 걱정 아 주말 오후같이 이렇게 아 조용하니 이렇게 비가 오려고 또 음산하니 오늘 하루 종일 날씨가 이렇게 꾸짖꾸질 에휴 그냥 드레인 한 채로 호수 끌고 달려가지고 이제 집에서 회복하라고 매일 매일 아침에 간호사가 집으로 출장을 꺼에요 상황을 보고 피검사도 하고 염증 수치가 아주 좋다고 가도 된다고 하는데 이제 다음주 언제인가 금요일인가 다시 CT 스캔하고 지금 오늘 식용수 그거 넣어서 그런지 조금 더 나오고 거의 다 나왔으면 좋겠는데 녹아서 일단 집에 오니까 좋은지 편하게 잠들었어 에휴 못살아 정말 나야 여기 집에 오는게 못마땅하지 걱정이지 걱정이지 어떻게 저 호수를 끌고서는 호수를 달려가지고 보내냐고 에휴 정말 병원에서 또 괜찮다고 통증 없으니까 괜찮다고 컴퓨터 두드리고 있으니까 응 이젠 집에 가라고 한거 같은데 못마땅해 죽겠어요 다 나완 다음에 와야지 아유 이제는 요거 좀 치우자 다 테이블에 이렇게 올라와 있어요 색깔이 너무 이쁘게 나와서 너무 이쁘게 나왔어요 이렇게 콜라우스가 이쁘게 이쁘게 나왔어요 아유 날씨가 또 이렇게 조용하게 잠자는 날씨라 차분하게 이게 칼라가 차분하게 내려앉았네 이렇게 똑같은 것 같지만은 또 다르게 제각각에 멋이 있어요 이렇게 얘네는 똑같은데 똑같아요 이렇게 커서 그렇지 이렇게 시끄러아 응 나오라고 문 열어주니까는 나올까 말까 문 닫을까 말까 망설이더니 내가 나오니까 이제 저도 나온다는데 귀찮아 엊그저께 뒤집었던 거 살았어요 이제 요렇게 이틀 되니까 살았어 응 잘 잡았네 요거는 어떤가 뿌리 뿌리 이렇게 내려가지고 산목 아닌 산목을 하게 생겼어요 얘네들은 힘이 없으면 이렇게 휘게 주저앉아가지고 응 몸이 휘게 아이고 또 꼬부라졌네 이렇게 이건 괜찮은데 꼬부라졌어 뿌리가 나왔어 벌써? 설마 응 이렇게 세워서 똑바로 똑바로 서서해 이렇게 꼬부라졌어 어이야 이렇게 꼬부라지면 뿌리 나오는 것도 그렇고 에이 골치 아파 이렇게 뿌리가 나와야지 뭐 흙에 담아주지 음 제 각각의 칼라가 참 이쁘게 나왔어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는 다 이파리가 큰 거는 이렇게 에이 그 단풍져가지고 에이 집에 있으니까 좋긴 한데 불안하죠 어떤가 싶어서 불안하고 일단은 내일 첫 간호사가 와봐야지 출장 간호사가 해주는게 어떤지 봐야죠 저는 회사도 이제는 고마움을 떠나서 미안할 지경이니까 회사 그렇게 별 탈 없이 다 봐주는게 어디에 얼마든지 얼마든지 쉬라고 나와서 나오라고 봐주는게 어디에 그것도 유급으로 휴가 쓸게 없어요 그니깐 다 걱정하지 말고 응 이렇게 해주는게 어디에 그런 특혜가 어디에 있어 처음에 들어갈때도 차 차라고 차값 주고 뭐하고 대우를 다 받고 갔는데 에이 너무 고맙지 이번에 아 그 뭐라 그럴까 통 큰 사람들의 그 생활을 혜택을 봤어요 정말 너무너무 고마워 엄마 입장으로서는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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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그동안 그냥 능력을 키우더니 다 덕을 본다 아쉽고 에이 안심이 있고 이제 몸만 회복하면 되는데 아 몸 회복이 어떨지 제일 걱정이죠 다 그냥 좀 쉰 다음에 6개월일로 쉰 다음에 처음에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도 좋다 마음은 그래도 응 각오는 했지만은 안해도 된다고 저렇게 움직이니까 지도 이제는 너무 많이 봐주니까 미안해서 그만둔다는 소리도 못하고 신단 더 신단 소리도 못하고 아 그런것 같애 아 그래도 집에 또 왔어요 좀 이제 회복하는 것만 좀 잘 좀 회복했으면 좋겠어 염증 없이 우리 이 드레인 호수를 꼽고 왔기 때문에 걱정은 되는데 잘 금방 회복될게 아닌 것 같애 아 어떻게 하나 걱정이죠 그도 이젠 병원으로 출퇴근 안해도 되고 내 눈앞에서 있으니까 좋은 것 같애요 집에서 편하게 편하게 회복했으면 좋겠어 아 여러님들이 기도도 해주시고 위로 염려도 걱정해주시고 같은 엄마의 마음으로 다 이렇게 염리해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아 하늘만 보면은 그냥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만하게 다행이죠 이렇게 달래고 있어요 이만하게 다행이다 달래고 있어요 음 너무 이쁘다 아유 그중에서 여기 굉장히 강렬하네 강렬해요 얘도 응 얘도 너무 강렬하게 이쁘네 좋아 좋아 하하하 아유 내 품에 품고 있으니까 좋아요 품고 있으니까 이렇게 다 집에 들어와서 이렇게 조용하고 평안한 저녁 좋아요 평안하세요 밤에 비온다고 저 구름 몰려오는 것 좀 봐 아유 좀 치워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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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